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제 이름은 아비다입니다 저는 흘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한국에 있고 KDI 학교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합니다 저는 2016년에 아이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습니다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랍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아주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IIUM 아카데미의 교수님들은 친절하고 저는 기본적인 아랍어를 배울 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IUM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IUM 아카데미에게 감사합니다 네 아카데미 학생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